음악대회 한일가왕전은 아시아 음악 애호가들의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최고의 재능들이 참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가수 김다현은 많은 사람들을 감탄시키며 다음 라운드에서 한국팀의 에이스가 될 것이라는 추측을 받고 있다. 다현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전문적인 무대 퍼포먼스로만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승리들은 대한민국 팀의 다른 멤버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그녀는 단순히 재능있는 가수가 아니라 팀에게 중요한 활력소가 되어 팀이 더욱 빛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최연소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다현은 항상 전문가답게 준비하며 가장 높은 의지로 각 무대에 임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공연 품질을 계속 향상시키며 독특하고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다음 무대에서는 다현이 다섯 가지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 공연할 계획이라는데 그것은 그녀의 다재다능함과 유연성을 보여준다. 그녀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와의 조화를 통해 완벽하고 인상적인 공연을 선보일 것이다. 한일가왕전에서 다현의 다음 라운드를 기다리며 그녀가 팀에게 더 많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들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발전하고 인상적인 무대를 보여주면 그녀는 확실히 대회의 최종 결승전에서 주요 후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지속적인 발전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많은 사람들의 희망은 김다현이 다음 라운드에서 그녀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이미 강력한 경쟁자로 자신을 입증하고 있으며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강력한 경쟁자들을 이기는 것이다. 한일가왕전의 결승전은 긴장감 넘치고 드라마틱한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김다현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름이다. 안정성과 철저한 준비로 그녀는 팀 대한민국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athon계의 결승전은 segund ladd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